그림은 밀라코피치 주기를 이용해서 위도별로 지구에 도달하는 자 위도별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 편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될 포인트들이 이 문제는 좀 많아요. 자 우리가 보통 편차는 뭐였어요? 관측값, 현재 관측값 빼기 평상식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편차는 과거 추정값 빼기 현재 평균값입니다. 이걸 우선 꼭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북반구는 7월이 여름, 남반구는 7월이 겨울이 되겠죠. 1월이 겨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보시라는 거고요. 자 나머지 고려하지 않는다 한번 보시고 자 기억선지 보겠습니다. 7월의 남위 30도에서 7월의 남위 30도, 7월의 남위 30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7월의 남위 30도는 겨울입니다.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은 A시기가 현재보다 많으냐 물어봤고요. 지금 A시기에서 남위 30도의 편차가 플러스 값입니다. 그쵸? 그럼 플러스 값이라는 건 현재보다 A시기에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많이 도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A시기가 현재보다 많습니다는 동그라미. 여기까지는 뭐 할만해요. 그쵸? 자 그 다음 니은 1월의 남... 아 북이 30도 1월의 북이 30도면 겨울입니다. 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은 A시기가 많으냐 B시기가 많으냐 물어봐요. 자 A시기에는 마이너스 20 값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적게 도달했어요. 근데 B시기에는 플러스보다 조금 플러스 값에 가깝죠? 여기 10이고 여기가 0이니까. 현재보다 많이 도달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A시기가 B시기보다 많은 게 아니고요. B시기가 많이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남이 30도에서 남이 30도에서 연교차 연교차 근데 잘 보세요. 남이 30도에서 연교차이 해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1월의 평균기온 빼기 7월의 평균기온이었죠. 왜? 우리가 연교차가 뭐니까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냈을 때부터 낮은 온도를 나타냈을 때의 차이잖아요. 근데 북반구였으면 여름 빼기 겨울하면 되는데 7월 빼기 1월 하면 되는데 얜 남반구란 말이에요. 남반구 그러니까 1월이 여름이고요. 7월이 겨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한번 보실게요. 자 남이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이는 A시기 B시기 그랬거든요. 그럼 7월 겨울입니다. 남이 30도에서는 플러스 20 플러스 한 20 정도 값이에요. A시기에는 겨울인데 많이 도달했죠. 현재보다 근데 B시기는 겨울인데 마이너스 10 적게 도달했습니다. 적게 그러니까 B시기가 겨울이 더 추워요. 그쵸? 어 자 이번에는 1월은 여름입니다. 그럼 A시기에는 마이너스 40 값에 가깝습니다. 즉 뭐야 현재보다 적게 왔어요. 여름이 시원했다는 얘기네. 연교차는 A시기가 적어요가 돼요. 금방 돼요. B시기에는 플러스 값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여름일 때 평상시보다 많이 도달했다는 얘기니까 훨씬 더 덥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걸로 가면 1월 평균 7월 평균을 뺍니다. 그럼 여기서 1월에서 7월을 빼면 얘는 마이너스 60 작죠? 얘는 플러스 30 크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연교차이는 A가 오히려 더 작다. 그래서 답은 ㄱ 1번이 되는 겁니다. 1 November 2번이 되는 겁니다. 2월 1 far 2월 3월 2 다음 4 4 6 10 10 10